안녕하세요 런던할량 입니다 와 오랜만에 사건사고 영상으로 인사드리는데요 어제 시간 여기는 지금 12시가 좀 넘었는데 밤 0시가 좀 넘은 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런던 시간 월요일 오후 12시 20분 한국식당 아리당 식당 이라고 있어요 이게 한국식당 중에 가장 먼저 생긴 식당 이랍니다 저도 여기 3 4년 전에 한번 오랜만에 가봤는데 어쨌든 런던 한복판 옥스포 스트리트에 그 골목에 폴란드 스트리트 라고 있어요 여기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제목이 끔찍합니다 블러드 바스 니어 옥스포 스트리트 되겠죠 블러드 바스 한국말로 굳이 표현하자면 피바다 그러잖아요 피바다 여기는 블러드 바스 욕조 욕조에 피가 뭐 꽉 찼다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A man stopped to death at Korean restaurant in fourth London killing days 이게 보면 인데이즈라고 나왔지만 3일 동안 네 번째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런던에서 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직 누군지 안 나왔습니다 죽은 사람과 죽인 사람이 누군지 어느 날 사람인지 안 나왔어요 한국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제 말 같아서는 여러 차례 칼에 찔렸고 여기 보면 A man had been stabbed multiple times 라고 여러 차례 칼에 찔렸고 현장에서 바로 죽었답니다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고 구경꾼들이 촬영한 영상에 수많은 경찰과 의료 차량이 이렇게 왔죠 여기 보면 이제 아직 그 잡힌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신원은 나오지 않았어요 와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 일단 먼저 올립니다 이게 또 소식이 올라온 대로 또 바로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